속도는 사실 국어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속도는 위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그러니까 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 A까지 이렇게 B 지점까지 가서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서 얘가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그때 걸릴 시간이 얼마나 인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dt하고 dx가 있어 근데 제가 그때 미문 처음 할 때 이거 형태 비슷한 거 있었어 dx분의 dy라고 근데 그거 나중에 쓸 거니까 제가 패스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했던 델타 있지 그 델타를 그냥 d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dt분의 d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를 의미해 그때 이 델타 t는 뭐냐면 이건 타임의 약자 t예요 즉 걔가 이제 알려줄 거야 t가 1초일 때 뭐 2초일 때 이럴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는 속도는 시간의 변화라고 해서 내가 잘 때 걸린 시간이겠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배운 중학교 때 배운 고석식으로 따지면 시간의 변화인 거고 이 델타 x는 뭐냐면 이 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따지면 거리가 됩니다 위치의 변화인 거지 그래서 얘가 결국은 시간분의 거리가 돼서 아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속력과 같은 기념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시간의 증가량 즉 증분 증분에서 t의 증분과 x의 증분을 넣은 거랑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을 해서 미분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속력을 구할 때에는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 t 보이죠 얘가 문제는 그걸 줄 거야 얘가 뭐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분한 다음에 얘가 원하는 시간을 넣으면 그때 얘가 속력이 얼마였다 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예시가 있을걸? 여기 t에서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이거 보이지? 얘가 근데 어? y인 거 아닌데요 선생님? 상관없어 얘는 지금 y가 안 나오고 x가 y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t가 x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x를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미분해서 얘가 지금 원하는 게 t 이거를 구하고 얘가 만약에 t가 1초다 얘가 만약에 얘가 1초랑큼 갔어 그럼 얘는 속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 1초일 때 그럼 여기 미분한 거에다가 1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미분한 거에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때 얘의 속도는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럴 수 있어요 속도인데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 기준점이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원래 기준점이에요 얘가 출발 하는 기준에서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것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3의 속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음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A는 가속도예요 약간 저거 있지 않나? F는 MA 이 분리 시간에 나오지 않나? F는 MA 해가지고 A는 가속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약자는 A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가속도가 의미하는 건 저거야 내가 이미 속도를 가고 있었어 어떤 속도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천천히 왔어 늦을 거 같아서 속도를 붙이게 되면은 그때 속도가 좀 빨라져서 좀 많이 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속도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속도를 미분을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 뭐였냐면 처음에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속도가 나왔어요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위치를 알아 근데 가속도를 보여달래 그럼 미분을 두 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예시를 볼게요 밑에 있는 걸로 얘로 볼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 미분하면은 지금 얘는 위치 T인 거야 아 위치 X인 거야 그렇다면 얘가 속도는 이 X를 미분하게 되는데 X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한 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가속도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X2 프라임 해주면 돼요 두 번 할 거니까 이것도 미분해주면 돼요 그럼 마요스 4 맞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가속도가 항상 마요스 4인 거지 계속 가속도는 계속 마요스 4에서 변화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지 속도의 부호에 따른 응동 방향인데 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속도가 양수로 나왔다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속력으로 빠지면 3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 1번 또 우리가 방금 한 번 대로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X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 위치야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지?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8T 마요스 4 일단 위치만 구해도 올게 그다음에 과속도를 구하면 얘를 두 번 미분해야 되니까 8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T가 5일 때의 속도와 과속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속도는 T에 5를 대입한 40 빼기 3 37이 돼야 되고 또 가속근은 그냥 8 부정이죠 가속근은 8 가속근은 37, 가속근은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괜찮죠? 아직 그래서 이제 직접 구해볼 겁니다 대표여행 1번 그럼 이제 위치 X라고 나오잖아 그럼 미분을 두 번까지 다 해놓으면 돼요 즉 위치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를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속도 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3T 제곱 마요스 4T 마요스 4 가속도는 얘를 또 미분한 거니까 6T 마요스 4 이렇게 두 개를 구해놓을 수 있겠지? 그럼 1번 T가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이 속도와 가속도에 있는 T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속도는 27 마요스 12 11 속도는 11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가속도도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18 빼기 4 해서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미분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식을 완성해놓고 먼저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 2 안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로 가고 있었으면 나는 마이너스로 많이 바뀌는 그 부분을 지금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어? 얘는 저거 안 만들어놨네 그 증감표 있죠? 그걸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얘가 사실 미분한 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바뀌는 그 지점은 우리 그때 원래 3차식이 있었으면은 이거 미분한 건 2차식이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미분한 게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여서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를 한다고 했었지 근데 얘가 증가와 감소에 구분하는 경계선은 뭐냐면 미분한 게 0이 되는 지점을 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은 미분한 게 0이 되는 순간을 얘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이거 인수분해도 되나? 3, 1, 2, 2로 될 거 같은데 그래서 2권이 원하는 것은 속도 x'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를 가져가면 되겠지? 얘가 3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그럼 그때의 t는 2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우리가 시과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시, 이거 시각을 뭐라든요? 얘가 지금 시각 t구나? 상관없네요 그래서 t가 2이다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이 마이너스이진 않잖아 역주행을 하진 않으니까 시각이 그래서 시각은 양수만 취급해 주시면 돼요 얘처럼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면 물론 그냥 없어도 되는데 이거 써주면 좋아요 t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바꿀 때의 시각은 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분은 가속도가 2인 순간에 점 p의 위치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가속도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그러면 6t는 6이므로 t가 1이 돼요 그럼 그 말은 얘가 1초일 때 1초일지 모르지 시간기 1일 때 t가 1일 때의 위치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t는 1을 여기 위치에다가 대입을 하면 1-2-4 6-5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이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시작할 때 위치에 왔다가 속도와 가속도를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속도를 원한다 그럼 속도에 대입 가속도를 원한다 그럼 가속도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 미분해서 속도랑 가속도 먼저 구해주세요 속도랑 가속도 Isn't that it? ừ- 네 네 예 네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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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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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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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원점에 닿은 그 순간이 몇 초냐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 말은 즉, X라는 친구가 0일 때의 T의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둘째 법 사용을 합니다. 1, 마 10, 27, 마 18. 이거 1로 될 거야. 1, 1, 1, 1, 마 9, 마 9, 18, 18, 0. 그럼 얘가 인수분의가 X, 마 1,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로 돼요.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인수분의 한 번 보내야 돼. 이거 인수분의 한 번 보내야 돼. 인수분의 한 번 보내야 돼. 인수분의 하면 X, 마 1, X, 마 3, X, 마 6. 우리는 T가 1일 때, 3일 때, 6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초일 때, 3초일 때, 6초일 때 딱 이 0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건 당연히 6초일 때, 6초라면. 제 시간이 길 때 마지막으로 통과를 했겠죠. 그럼 결국은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T는 6일 때, 가속도는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속도 C를 구한 다음에 이것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할 수 있죠. 가속도 구해서 6을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5였나? 뭐였지? 아니네, 16. 마이너스 5가 어디서 나온 거지? 아, 그거 보일 것 같다. 보일 것 같다. 네, 3번은 이렇게 4가 높아요.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거 이제 위치 바꿨었는데, 얘가 속도, 얘가 가속도. 이 상태에서 3번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T가 2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각각 10이랑 10이래요. 그럼 그 말은, 일단 우리가 구한 이 속도가 얘야. 제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 속도가 12가 나온대요. 그럼 얘는 12이다라고 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떨 때냐면, T가 2일 때예요. 그럼 이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10이 한 개가 나와야 되겠지. 거의 C2를 여기서 대입해. 그럼 얘가 12 더하기 4P 더하기 Q는 12이다. 맞아, 5. 뭐지? 얘가 4P 플러스 Q가 빵. 이렇게 10 한 개가 나오거든요. 일단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가속도가 10이래. 여러분, 이건 잘못한 거 아니겠지, 혹시? 아니, 이건 가속도가 10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언제? 얘도 T가 1일 때.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2 플러스 이 P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이 P는 10이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므로, P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럼 P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Q가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사, 뿔, Q가 0. 그래서 Q가 0. 왜? 나 뭐 잘못했어? 나는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네. 그쪽으로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건 P 더하기 Q를 거절했으니까, P랑 Q를 더하면 3. 그래서 3번에 3. 이래서 3 아닌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다. 혹시 나 그렇게 하시겠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입니다. 지금 얘가 주어진 걸 문제를 잘 봐야 해. 얘는 무슨 그래프냐면, 속도야. 속도. 우리가 원래 X하고 X'하고 X2'이 있는데, 지금 얘는 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황이에요. 그지? 이 상황에서, ㄱ. T가 A일 때의 가속도를 보여줘야 해. 거기다 T가 A일 때 차가워. 그때 얘는 여기야. 자, T가 A일 때의 가속도라고 그랬지. 그때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속도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었다는 건 사실, 얘가 이 속도의 그래프에서 A일 때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지, 가속도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미분계수는 사실 접선의 기르기가 되는데, 얜 0이야. 그럼 가속도가 양이다가 아니라 0이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번 했던 거랑 똑같다고 하는데, 말이 조금 다른 거. 이게 원래 FX였던 거고, 이걸 미분했을 때 A를 넣으면 기르기가 양수야?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기르기가 0인 거니까, 지금 틀린 말을 해야지. 그다음에 ㄴ, 0부터 A 사이일 때 얘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가속도는 계속 이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가속도는. 그래서 가속도가 여기서는 이랬어. 근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화가 생기지. 그니까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는 뭐냐면, 접선을 그렸을 때 계속 똑같은 기울기를 유지해야 돼. 그래야 얘가 변화가 없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다가 여기일 때 여기 되는 거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은 ㄷ. T가 A일 때와 C일 때. A일 때는 여기. C일 때는 여기. A일 때 플러스라는 거는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얘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위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위치를 똑같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여기일 때 원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가 두 번가 다르니까 방향은 반대 기간을 만들어 봐야죠. 그 다음에 ㄹ. 얘가 0부터 E 사이일 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 얘. 근데 맞지? 얘가 0부터 E 사이일 때 플러스였다가 한 번 마이너스로 바꿨다가 두 번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두 번 바뀌니까 이거는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ㄷ. ㄹ. 이렇게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잡은 건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한 번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풀게요. 지금 어차피 보이란 보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얘도 옆에 있는 거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문제 4번. 싶어서 옷이에요. 이제 입는 거속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지금 입는 거에 있는 거가 될 거에요. 이제 입는 거에요. 그러면는 여기 바로els이 동am해서 맞죠? 그러면 침을 Bett인으로 도착하셔야 여전히 눈이 됐을먹어요. 안동해서 양주거리인 거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손을 눈이 좋아해요. 지금 눈은 장대가 왔습니다. 제가beiten까지 과연 눈이 보입니다. 솔렛을 끝에 있는 거에요. 여기가 불을 높아져서 노는 거에요. 물에 초콜릿을 사용 한 후에 히히 환상의 한kriter 우연히 초콜릿을 생성해 맞고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운동 방향? 위냐 아래냐가 기존이에요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 아래에 있으면 음의 방향이에요 이만? 아 아니야 조용히 할 거 있거든 일단 위에 4번은 어? 한방도 돌아올게 미적고 모르겠네 미적고 모르겠네 뭘 써나 모르겠어 미연을 모르겠어? 미연을 모르겠어? 미연을 모르겠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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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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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느리게. 그러다가 4초가 된 순간 얘가 역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다시 역주행을 시작해. 부웅 하다가 5초일 때 다시 속도를 줄여. 5초일 때. 그지? 얘가 부웅 가다가 5초일 때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6초가 된 순간 다시 양의 방향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이었지. 그럼 그 상태에서 ㄱ. t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에는 여기야. 여기. 근데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이 있는데 여기는 접선이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지. 그럼 그냥 가속도가 사실은 그렇게 안 봐도 여기서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0이에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보면 속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우리 ㄷ. t가 5일 때 운동방향 바꾼다. 아니었지. 아까 뭐였냐면 얘가 4에서 5로 갈 때 4초를 기준으로 깎고 했다가 5초일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이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운동방향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인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꺾여서 올라가니까. ㄷ. 6초일 때의 가속도가 0이다. 근데 6일 때의 접선의 기울이는 그냥 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의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양이다. 아, 맞아요. 그래서 닭은 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문제 5번은 문제를 다 안 보고 풀어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뭐냐면, 이거 위치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위치에 대한 그래프라는 거는 얘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면 돼. 순위성이 있어서 원래는. 근데 얘가 여기 시달릴 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고 치자.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 위치가. 그럼 위치가 점점 높은 숫자로 가. 가다가 얘가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게, 순자가. 내 위치가 계속 양의 방향으로 쭉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은 정말 양의 방향이에요. 그지? 방향 방향이 있다가 얘가 여기에 딱 닿은 순간부터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위치가 점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에 된 순간부터 다시 감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바뀐 것은 B가 돼요. 이게 만약에 미분하는 거였다면 A였을 거야, 답이. 근데 얘가 지금 미분하지 않은 상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B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캐치한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건 사실 우리 2차 함수? 2차 반성식 때인가? 2차 반성식에서 먼저 활용해서 그런 거 있었어. 어떤 아이가 공을 쏘아 올렸을 때 시간 초 T에 대한 위치는 마이너스 5 T제곱 플러스 20 T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최고 높이일 때 초인가 이렇게 구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얘가 H에서 따로 써 놓을게. 저기에 있긴 한데 여기 남았을게. 어, 그래 이런 거. 이렇게 된대. 그럼 첫 번째,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인데 일단은 이거 지금 위치인 거잖아. 높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위치야. 그래서 얘는 위치예요. 일단 속도랑 가속도를 모두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속도는 얘를 한 번 미분한 거니까 30-10 T제곱. 아니, 10 T.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를 구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하잖아. 그럼 여기서 수직이로 던진다고 이렇게 던지는 거네. 던졌어. 그럼 최고 높이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얘는 위치식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최고 높이가 얼마다라고 줬으면 아, 그럼 최고 높이인 거니까 위치가 얼마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위치를 알려준 게 아니라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고만 알려주고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공이 올라갔어. 제일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떨어져야 돼. 그치? 지금 방향이 어때? 방향이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원하는 거죠. 그 말은 속도가 0이 된 순간을 의미합니다. 얘가 굶었다가 멈췄다가 내려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속도가 0이 된 순간의 T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요스 10T 는 마요스 30. 이거로 T는 3. 그치? 3초일 때. 어? 근데 그때 높이를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한 이 3초라는 시간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90 마이너스 45. 그래서 얘가 45m.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다리도 써줘야겠지. 이거는 화력이어가지고 아마 다리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안 쏜다고 틀리려고 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인건데.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 쭉 떨어져. 그럼 얘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높이가 0이야. 그치. 바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순간은. 이 위치가 0인 순간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다. 이거니까. 요거 마요스 5로 나누면. 이거 위치 좀 바꿀게요. 불편해서. T제곱. 마이너스 T는 0이다. 가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위가 되고. T는 그러면 0초일 때. 6초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치. 이 0초는. 얘가 쏘아 올리기 전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다시 지면에 떨어진 순간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6초일 때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T는 6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의 속도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T는 6을. 속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30 마이너스. 60이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가 당연하죠. 왜냐면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인데. 지금 얘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6번도. 일단 같이 볼게. 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촌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쉬게 된대요. 그럼 일단 2번도 저거 구해야 되겠지. 속도하고. 가속도시.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달리는 자동차가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свобод화면에 있는 장식. 여기서 두 개를 먼저. 내가 저걸 해야겠다. 설명은 다 할 거예요. 매일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먼저. 풀리면 돼요. 뉴스. 그걸 넣고 얘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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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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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구해놓을게요. 숯부랑 같이. 이런게 밀고 두개 한꺼번에 넣을게요. 위치를 쓸지, 속도를 쓸지, 가속도를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뭘 써야될지. 설명 안 할거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다 설명만 할거야지. 정지하는걸 구하고 싶으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속도가 논의되어 있지. 이런 풀 수 있겠죠? 짧은 갈게요. 응, 응. 기능세는 잘 안해. 간다. 기능세는 한 땅에 가버려. 다들 수없이만해. 시원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분이셨나니? 근데 이거 진짜 호불호 많이 걸려요. 아무래도 문제가 황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가 좀 더 나은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방면에 지금까지 했던 활용 중에 얘가 최악이라고 하는 기억이 있어. 난 얘가 최악이었어. 내가 학생이 뭐야? 뭐라 하지? 문제가 이해가 좀 안되가지고 어? 뭐지? 문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점이 많아서 얘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때가 궁금한 거니까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멈추면 속도가 0이 되겠죠. 요즘 7번은 얘가 마찬가지로 얘가 정지할 거야. 정지한다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0이 되면 돼요. 근데 얘는 힌트가 3초가 걸렸다. 즉, 얘가 0이 나오는데 그때의 T는 3이었다는 일을 합니다. 이러면 두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분수가 나오는데 맞아요? 몇 번에? 7번이요. 얘는 소수이긴 해. 소수로 바꿀 수 있는 분수면 단이라고 맞지 않았나? 응. 얘는 자연수고 얘는 소수 또는 분수가 나와요. 팔만도 자연수 나옵니다. 팔만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요약이라서 팔만은 각자 한번 해볼게요. 벌써 셋이요? 1시간 훌쩍간다. 50분 갔어. 10분 늦게 있잖아. 1시간 훌쩍간다. 10분 뿐. 10분 30분iser. 80분 더. 40분을 눈치채를 칠하게 거야. 10분 раз. 10분씩. 10분 정도rer. 10분이. 100분간. 100분을 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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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없어졌어요 아멘 오프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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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최고지로 전화했을 때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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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은 여기도 1대 3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은 이 민수가 일직선으로 2m의 속도로 걷고 있다고 그랬어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민수의 위치를 x라고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민수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민수가 이동한 그 거리를 얘가 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의 위치를 x라고 넣을 거니까 여기는 x 아, 이거 핑크는 같이 지울게 여기가 x인거지 내가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림자는 얘가 간거리만큼의 그림자 앞이 아니라 그림자 앞은 얘가 간 거에서 이 빛 때문에 더 가게 돼요 그지? 그래서 얘는 그림자 앞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그림자의 길이는 ym였을 겁니다 라고 문제를 놓게 돼요 이렇게 놓은 거지 그럼 x하고 y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10을 조금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얘가 1대 3이었다 즉 얘가 1대 3이라는 건 얘는 2의 비율을 가지면서 얘가 2대 3이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 1대 3이다를 완전 그냥 정석 비례식으로 쓴 건데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얘가 1.5랑 4.5가 1대 3이니까 얘가 1대 3이다 즉 얘는 2대 3이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x대 y가 2대 3이어서 2y가 3x 그리고 y는 2분의 3x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정석 풀이로 하든 내가 알려준 풀이로 하든 그래서 얘가 구해놔서 여기는 이제 y가 2분의 3x라고 쓸 수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수가 민수가 지금 일직선으로 2m의 속도로 걷고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그래서 여기 이거 그럼 얘만 지울게 민수의 속도가 1초당 2m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2mps라는 거는 1초당 2m를 움직이고 그럼 2초가 지나면 이 4m를 움직이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결국 T초가 지났을 때 움직이는 거리는 2tm만큼 얘가 움직이겠네 그래서 얘가 아 그럼 민수는 얘가 T초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 즉 위치가 2t가 되겠다 라고 얘가 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얘가 x가 2t라고 싱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아 근데 y를 지웠구나 여기다가 2t를 대입을 해주면 y는 3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럼 결국은 얘가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그림자 그림자의 위치 y에 대한 식이 3t다 까지를 구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림자의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의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3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얘가 그거 미분해가지고 3까지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민수가 움직이는 속도는 2이지만 그림자 앞은 3의 속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3 이렇게 어? 다리가 있네 얘는 미터 퍼스트 속도 일단 여기 상태에서 한 개 더 하면 멘탈이 나가니까 어 변화율 말고 어 다 변화율 구하는 거네 변화율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네 음 어쩔 수 없다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변화율은 뭐냐면 그냥 미분하는 거야 우리 미분이 저거잖아 순간변화율인데 그리고 리미트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미분한 거여서 똑같이 미분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구해놓은 것 중에 뭘 쓸 거냐면 아까 x가 2t라고 했던 거랑 y가 3t라고 했던 거 있지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지금 예정하는 거 그림자의 길이 즉 여기 길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치? 근데 얘가 3t고 얘가 2t야 그럼 그림자만 딱 봤을 때 그림자의 길이는 t 로 생기게 되겠지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니까 아 그럼 그림자는 그냥 얘는 l이라고 넣었네 난 보통 a라고 넣으면 되나거든요 근데 얘가 a가 극구랑 겹치기는 해 그래서 마모가 넣고 그냥 그림자가 t의 신을 가진다 그가 그림자의 위치 아 그러면은 지금 그림자의 속도는 얘를 미분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1이래요 그래서 그림자는 변화량이 1인 거지 계속 속도가 1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xy를 두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제 9번 Sue 석면의 길이가 2 동사학교를 이렇게 못 그리지 않는데 어 그래서 각변의 길이가 매초 3cm씩 늘어나 근데 얘가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 달라고 그랬어 그럼 일단 피타브라스를 써야 되겠다 그쵸? 쓰긴 쓸 건데 그러면 얘가 매초 3cm 비싼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얘가 1초가 지나면 3만큼 늘어나고 3만큼 늘어나서 이런 정사각형이 될 거에요 이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그때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1초가 지날 때 3cm가 변화가를 한다는 것은 T초가 지나면 3T만큼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추가된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추가된 길이가 3T야 1초마다 30일 움직임,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럼 결국은 그때 우리는 아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원래 2m가 있었는데 거기에 3T만큼 추가가 된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t만큼의 변화가 된다 3t만큼의 변화가 된다 3t만큼의 변화가 된다 난 당연히 1t일 줄 알았어 어? 왜 1t라고 생각했지? 좋은 지적이야 여기 1t만큼의 변화가 된다 여기 1t만큼의 변화가 된다 여기 1t만큼의 변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3T 플러스 2 여기서 3T 플러스 2면 그때의 대각선의 길이를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대각선의 길이만 여기서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대각선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일단 할 시간을 준 다음에 설명할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피타고라스도 있고 사실 저것도 있어 이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만약에 길이가 3이면 얘는 3루트 2가 되는거야 이것도 있긴 있어 이거 쓰면 대각선 길이를 바로 T로 표현할 수 있기는 해요 어? 루트로 나오긴 하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가 3T 플러스 2잖아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냥 루트 2만큼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요 이거 지울게 얘를 지우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을 하자면 3T 플러스 2 루트 2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위치야 그럼 지금 위치나 저거 분배할게 분배하면 3루트 2T 플러스 2루트 2 인거야 이게 위치야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를 미분한 변화율 얘 궁금한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3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변화율이 3루트 2에요 이건 어려운 이유가 있지 여기 페이지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들 수학적인 상식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얘가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은 3루트 2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베이직 세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팔거니까 있잖아 아니 이거 구의 건널비 공식 알고 있는 사람 역시 공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할 수 있어야 돼 구의 건널비 공식 알고 있는 사람 뭐? 아니야? 아무도 몰라? 긴가 긴가 할 수는 있어 긴가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까먹을만해 왜냐면 이거 원장님은 이거 주학교 1학년 어때 지금 이제 다음주에 우리 주교 1학년이 이거 할 거거든 어떻게 주교 1학년이 이제 멘탈 나오겠지 이거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근데 고 1때도 가끔 나왔던 거거든 구의 건널비 약간 원뿌리랑 이런거는 다들 적었는데 알고 있는데 오른쪽은 자주 빠져나와 이거는 거기 구석탱이 구석탱이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리고 구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구석탱이에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지수가 사실 반지름 밖에 없어 그럼 제가 반지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실을 살 수 있겠죠 근데 반지름 사실 되게 뻔해 반지름이 원래 1cm였어 1이었는데 얘가 매초 2만큼 늘어나 그럼 1초까지 나면 2cm 2초까지 나면 4cm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제가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길이 1에서 2t의 길이만큼 늘어나 얘가 반지름이라고 되죠 1 플러스 2t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건널비에 대한 식이 나올 것이고 쟤를 여기다 대입하면 부피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미분을 하면 되겠지 미분을 해서 티에다가 얘는 3을 얘는 좀 이따가 1번번이죠 그래서 건널비에다가 저거 대입해서 미분에서 3 대입해 주시면 돼요 뭔가 바이로탑이 나오려나 얘네 아 아 뭐지 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거 아 미군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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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항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요 가로가 아마 묻혀있을건데 그걸 정리해줘야돼요 그 다음에 티에 관해 미분하면 뭔가 좀 많이 없어질거같아요 어? 많이는 아닌데 좀 없어져 대입했어? 응 네? 1 플러스 2티를 왜 이렇게 대입한거 아니야? 아 크라가 나고 그래서 진짜 잘 모르는거 같은데 맞아 설정으로도 나고서 그렇게 해준거에요 아 이거 미분 한식이야? 네 아 나 미분한식 좋은줄 알았어 어 이제 여기가 3초일 때니까 티에다가 3을 넣으면 되겠죠? 뒤에서? 네 맞아 이거 또 정리하겠는데 완전정식 먼저 푼 다음에 4평 이렇게 분배해줘야돼 응 아하하하 이렇게 했어? 응 이제 이걸 티에 관해서 미분해주면돼 부자 왜 이렇게 큰거에요? 좀 커 3자리있어요 어? 막힌거한거 같은데 뭔지 막힌거에요 호전 퐁을 찾았어 어? 퐁을 찾았어 어 거야? 여기가 어? 4파이 분배했다고 했잖아 아 10년 응 으흐흐흐흐 네 맞아 퐁을 찾아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냥 미분을 했다. 왜냐하면 변화율이 내가 미분을 한 번 했으니까 이게 지금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또 무서워요. 반지름 넣었을 때 그 건너비 그냥 건너비. 근데 건너비에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얘는 미분을 한 번 해줘야 돼. 이건 한 다음에 다시 3번을 건너럴 거야. 어머니가 계산을 잘해서 나 몰랐는데 어린 친구들은 집 가서 내가 한 말들을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데. 내가 그날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야. 다 얘기하는데. 좀 무서워. 그래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야 꺼져 이런다고 해서 걔가 상처받지 않잖아. 어린 친구한테 꺼져라고 하면 상처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맛있게 하셨را. 제일 아름다움말이 fra YOU pay so you are in a pregnancy, so you are in a pregnancy, so you do not have been a pregnancy, so you don't have a pregnancy, so you a nasty word? 아냐. 근데 이게 3대모 isn't enough 3대모 isn't enough 112나구나? 어? 이거 12나 12나요? 67에 42요? 얘가 6 41만원 이거예요? 3A인사로 비열한 거 같은데 아 아 3만원 그래서 그런가? 근데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더 큰 거 같은데 뭐지? 싫어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저거 이 샤프트들 좋다 이거 쓸 때 되게 부드러워서 잘 써줘 이거 오셨으면 카벤 세제 근데 이거 쓸 때는 이거 치면 안 되지 그... 이거는 이거 아영이가 헷갈리는 건 이거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건 이걸 풀어내는 거고 아영이가 쓴 건 이거야 세제곡 다음에 세제곡 얘가 분배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괄호에 세제곡이냐 이거 차이가 돼 이게 좀 답이 좀 커요 이번이 진짜 세 달일 수인데 좀 커 세 달일 수인데 제가 일단은 동심 많이 커서 여기다 내가 풀게 푼 사람들한테 맞는지 보고 아 아 근데 위치 바꿔서야 돼 위티 플러스는 해줘 자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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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뭔가 이상한데? 아! 미안 내가 설명을 적어야 된다 반지름이 구가 됐을 때니까 얘가 구가 됐을 때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8이어서 키에다가 4를 넣어야 돼 이거 설명을 생각하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 안하고 9를 넣은 사람이 있겠지 얘가 4를 넣으면 9, 81에 8구 타니까 648 파이 답이 이거 나오면 맞아요 그래서 648 파이 저거 설명을 했는데 깜빡했어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까지만 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돌아가니까 까먹었어 얘는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구가 됐을 때랑 궁금한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반지름식이 구가 되는 T를 찾아서 대입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는 반지름이 나와있는 게 아니라 T가 나와있는 거여서 그래서 T를 먼저 넣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돈은 여기까지 그리고 괜히 직선을 꺼내시면요 그래서 반지름이 생기면 계속 자고